1, 2, 3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오케이! 오늘 저희가 이제 왜 뭐였냐면 엔하이펀 선배님들의 신곡이 나왔잖아요. Future Perfect! 지금 9시 35분인데 방금 전에 컴백쇼가 끝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엔하이펀 선배님들의 컴백쇼를 한번 보면서 1시간만에 커버를 하기 도전을 도전을 좀 해보려고 오케이! 사실 1시간 안에서 얼마나 딸 수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우리 도전해보겠습니다! Let's go! 아니 근데 이번에는 제가 같이 못할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만큼 제가 잘 빨리 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으로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디렉터로? 오케이! 그러면 지금 9시 36분이니까 10시 36분까지 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 봅시다! 다 보는 거야!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스태프 좀만 따볼게요. 언니 너무 해봐야 되는데? 응. 이거 왜? 이거 어렵다. 오케이! 종료입니다. 스태프 나는데? 스태프 나는데? 스태프seat 가시 여러분 10분 지났습니다. 10분이 벌써? 벌써 10분 지났어요. 굿비. 와 이거 어떻게 보고 따는 거야? 아 이거 무화. 뭐 좀 봐볼까? 잠시만. 빠르게 한 거 같아. 10분 지났습니다. 30분 지났습니다. 30분. 힌트로 가자. 아 나 이거 몰라. 알려주고. 여기 말고 money won't. 꽁꽁꽁꽁꽁. 엄청 판뚜 indict. 가봐. 가봐. 그리 reden 103. 네 respect. 랩키자 2 if the Lady follows. 아 비비이 gef 다려. 5, 4, 3, 2, 1 고맙습니다. 게이터웨이. 사줬어요?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어. 이건 찐으로 내가 딴 거 중에 1절을 다 먹긴 했어. 진짜 반응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야. 이거 딸 거면 1년.. 1년 시간 좋아해. 그럼 지금 어디까지 딴 거예요? 1절 남겨놓고 한 25초? 근데 진짜 좋아요. 이 노래. 안무도 좋아. 진짜 빡세서. 땀이 너무해. 이분은 피티 3시간 한다고 생각해. 그럼 바로 찍어볼까요? 준비됐어요? 디렉터님께서 잘 찍어줄 거라고 했고. 1년 동안 2절 남겨둔. 자유로운 널 나는 없어 네가 둘이 쏘네 너 화분해서 반응해서 이제서야 알게 됐어 긴밀은 마이크 이거 레이원 나를 밟아서 채원해 아는 걸림이 없어 진짜로 목소리를 꺼내 우리의 미래를 그려내 함께로 외쳐 모든 날 모든 날이 완료될 그 순간 함께로 외쳐 너와 나 너와 나는 우리가 된 거야 다들 손을 가 오오오오 나만을 가 오오오오 컴온 컴온 들어와 들어와 패스 마이크 패스 마이크 패스 마이크 넌 뒤에서 오오오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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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덤벼 10시 50분 이거 노래 어떡해 이거 노래 라이브를 3시간 만에 완벽하게 따기 좀 힘들었어요 너무 아쉬워서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제대로 다시 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웠는데 너무 재밌었고 러리도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으로 되게 멋있었어요 안무 자체도 그렇고 조금 아쉬웠지만 진짜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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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